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파워레인저 미스틱포스라고 되어있는데요.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매직포스라고 하시는데 매직포스는 한국판하고 일본판에서 쓰인거구요. 미스틱포스는 미국판에서는 미스틱포스라고 한나보더라구요. 아무래도 국가마다 단어의 어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구요. 하여튼 그래서 나온거 같은데 저번에 좀 너무 단순 심플해서 이것도 그냥 하나도 구입했다가 안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까보니까 약간 모양이 달라서 한번 소개시켜드립니다. 이렇게 합체가 가능한거죠. 저번거는 그냥 단순한 색깔 하나였는데 살짝 까보니까 이렇게 되어있더라구요. 또 어떻게 뜯어야돼? 그냥 찌죠? 저번에 조카가 줬더니 아니 합체를 할 수 있게 딴 것들 하면 같이 줘야 될 거 아니야? 그러시더라구요. 그런데 딱 걸렸네요.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나? 말 모양인 것 같네요. 아하 요기 요렇게 끼우고 그 다음에 오 이거 멋지네 자 다리 다리 여긴가? 앞이야 뒤야? 똑같네요. 똑같은데 그림에 제대로 안나와있어서 앞인지 뒤인지 모르겠습니다. 크기를 볼까요? 아 크기가 다르구나 음 앞이 크네요 구멍이 뒤는 좀 작고 그럼 앞이 맞네 근데 안 들어가 으 으 구겨서 넣으시면 됩니다 예 또 어딨어 앞쪽 여기도 구겨서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으쩨쩨쩨쩨 예 우리 조카도 못 넣을 것 같네요 부진장 힘이 들어가고요 구겨 넣으니까 들어가네 자 뒷다리도 껴주시고요 오 이거 저번거랑 갖고와서 합체하면 되겠네요 조카가 잘 근데 뭐 그건 고무조품이라서 뭐 분리를 할 수도 없고 상체하고 하체는 분리되는 것 같은데 예 이건 뭐 말 모양인 말인가요 뭔가요 아 유니콘 인거 같네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유니콘 같기도 하고 귀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거 보니까 양 같기도 하고요 하 근데 부진장 안껴진다 뭐지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닌가 보네요 딴 건가 이렇게 해서 얼굴 껴주시면 아 서봐 어 이게 꼬리 꼬리인가 보네 꼬리고 뿔이 따로 있나 에이 꼬리를 없네요 이게 전부네요 오 그래도 400원 치고 400원인가 300원 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네요 오 좋아 이거랑 나중에 한번 합체를 하는 모습도 보여 드리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먹어도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 동네 허름한 문방구 같은데 가시면 종종 발견하실 수 있는 물건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구요 앞으로 보면 별론데 옆모습 괜찮구요 뒷모습 아래모습 윗모습 입니다 디테일도 나름 괜찮죠 에 좀 픽픽 거리실까요 에 참고하시고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꼬리가 좀 부실하다 근데 여기 뭐가 뿌리 달리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뿌리 없으면 아마 그 다른 거랑 합체할 때 사람이랑 합체할 때 아마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제가 조립하다 떨어뜨린 거 아니죠 끼모다 떨어뜨린 거 아니죠 에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집에 갔더니 조카 거를 갖고 왔는데요 그냥 뭐 벽은 없고 그냥 갖고 합체하고도 오는 거죠 몸뚱 뺏어 몸뚱 나와 색깔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 색깔은 좀 매치가 안 되네요 머리 빼고 아 머리는 크기가 안 맞는구나 아쉽다 머리는 그냥 널로 하고 그러면 이 뒤는 너무 허전하잖아 별의별 합체를 다 하는구나 뒤에 낄끼 있어야지 몸통 들어가나 몸통을 기형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다 갖고 놓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건 없고요 이거는 다리에 얼굴만 있는 거 저거는 이렇게 주로 갖고 놀더라고요 근데 잘 안 쓰네 품질이 별로 안 좋네요 디테일은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 그거는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사람이 저렇게 서 있는 게 그렇다면 이렇게 갖고 놓으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방구에서 한 400원 뭐 한 500원 그 정도 파는 데도 있으니까 재미있게 가지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번에 어떤 분이 한번 이게 지우개 아니냐 그랬는데 지우개는 아니고요 그냥 고무더라고요 잘 쓰지도 않아 왜 그래 참고해 보시고 혹시 뭐 이런 거 좋아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소리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두고 보여줘야지